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조커와 할리킨 스킨 관련 파일 이름이 발견되어 할로윈 이벤트를 할 것 같다고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배틀그라운드에서도 트위터를 통해서 곧 다가올 할로윈 이벤트를 티저 영상을 통해 알렸습니다 영상을 살펴보시면 간호사복을 입은 캐릭터와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치마 스킨도 보입니다 그리고 삐에로 복장을 하고 있는 캐릭터도 보이고 할로윈 이벤트답게 펑킹 가면도 보입니다 그 옆에 있는 가면은 어떤 컨셉의 가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조커와 할리킨은 영상에서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10월 22일 공개된다고 알렸는데요 다음주 월요일이면 할로윈 이벤트 스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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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